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7일입니다 오늘 나스닥이랑 다오는 처음엔 좀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아직은 빨간색으로 유지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죠 뭐 워낙 또 지네 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제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저는 1년에 2041달러 받게 되고 투자금액은 53237달러입니다 제거 여기 이거 이 HTS 프로그램에서는 53314달러 조금 차이가 나요 이거랑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70달러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게 저번에 샀다 팔았다 해갖고 수수료가 조금 붙어서 조금 더 많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한 7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해서 이걸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하면은 글씨가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비중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가 힘들고 한번 한 수익률이 좋았던 거 한 10종목 정도는 평당가 높이느라고 한번 이거 다시 정리를 한번 해갖고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걸로 보는 게 좋겠더라구요 이거는 계속 매수 가격을 입력하고 있어서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 요거 한번 다시 이게 조금 근데 느려요 실시간은 아닌 거 같고 딜레이 한 5분 정도는 되는 거 같더라구요 음 그래도 한번 눌러보면 122달러 238 거의 평균 한 150달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50에서 160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조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번에 1900달러 됐다고 좋아했었었는데 2000을 이제 넘어서 이제 2100을 향해 가고 있네요 뭐 하루에 5달러씩이겠지만은 5달러 6달러 많을 때는 많이 올라가고 그래도 이 돈을 제가 죽을 때까지 최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당컷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망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요정도 많이 깎여봐야 여기서 뭐 반토막 나겠어요 배당금이 그 정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슬프겠죠 음 이거는 이 정도 보고 지금 주가가 아 다시 그만 그만 해졌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역시 그 전반적으로 살 게 없는데 딱 하나 보이더라구요 딱 하나 이야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스 어? 아 얘 또 오르네 빨리 사야되겠다 CH 로빈슨 이름 멋져요 로빈슨 어딨냐 로빈슨 CH 로빈슨 CH 로빈슨 얘 사야되겠어요 예 일단 사고 보겠습니다 81이니까 3개 3개 사고 82로 놓고 매수하면 되겠죠 일단 얘 좀 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매수한 다음에 어 CH 로빈슨 얼마 전에 샀던 종목이죠 얼마 전에 음 어떤 거 했더라 얘가 까먹었는데 한번 지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CH 아 그리고 오늘 아주 오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익률로 보자 수익률 내서 화이자가 드디어 이야 플러스로 변했어요 화이자가 와 얘는 정말 절대 꼴찌였는데 완전 바 완전 바닥이었는데 얘는 이야 얘가 플러스가 났어요 이제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몇 개월 뭐 기다렸다 그러면 우습겠지만 그래도 한 6, 7월일쯤인가 8월인가 그때쯤 한번 확 떨어진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꼴찌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오르네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도 재투자하는 거의 장점은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얘는 배당은 계속 줬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그래서 뭐 버티는데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화이자를 욕은 엄청 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이 꼴찌 주식들을 많이 욕하는 타입입니다 음 QSR QSR 얘는 절대 이 자리를 안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이 SJM과 QSR 아마 얘네가 플러스로 바뀌는 날이 오면 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새로운 신흥강자 BNG 얼마 없지만은 BNG 하나 좀 미친 척하고 사볼까 지금 배당 12%인데 물론 이거 깎이겠죠 이제 얘네 돈 없는데 지금 억지로 지어짜서 주고 있으니까 배당 컷이 이제 곧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땡큐고 음 CHRW 이거나 봐야지 CHRW가 좀 뭔가 좋아 보였었는데 얘가 얘가 번역 아 맞다 맞다 물류중개업이었지 아 맞다 운송산업의 중개자 역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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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과 같은 운송자산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은 근데 사람이랑 기술을 활용 그 이거 얼마 전에 봤죠 음 점점 더 온라인 서비스가 심해질수록 그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아래쪽은 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조금 건너뛰어서 결말은 위험성 위험성 볼까요 연료비용 트럭 용량 화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분기마진이 시끄럽다 왔다갔다 하나 보네요 배송업체 수요가 적고 CH로빈슨이 모든 운송업체의 비용을 고객에 전가할 수 없는 경우 여백은 마진이 좀 줄어든다는 건가 아무도 모름 누리는 높은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존은 오 아마존이 뛰어들었단 말이야 우버 이 회사들 중 하나가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선수가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과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아마존이나 우버가 적어도 언젠가는 효과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왜 그러지 아마존이랑 우버가 요즘에 엄청 그게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에도 우버가 배달해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음 그쵸 얘네가 뛰어들면 얘도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중개인의 필요성을 줄이려고 그쵸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간 마진이 날라가 없는 게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주로 소규모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이런 위험을 완화한다 음 우버의 급격한 증가는 기술 이전에 느리게 변화하는 사람을 빠르게 충렬시킨 많은 경쟁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자체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음 아주 지금 중대한 시기네요 CH 로빈슨 이 회사는 음 그래도 그동안 이 분야에서 쌓아뒀던 얘네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아무리 아마존이나 우버가 혁신이어도 음 뭐 열심히 일하겠죠 이 회사들도 여기 또 뭐라고 써있을까요 CHRW 음 어 번역 안정적인 현금 흐름 약세 요건 뭘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나 25년동안 정기적인 배당을 줬다 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실적이 저조하다 아 이거 초반에 봤잖아 물론 그냥 보기만 했죠 읽진 않고 3PL 기업에 어 어 누가 이거 3PL 기업 얘기했던 것 같은데 3PL이 근데 뭐지 CHRW는 고속도로 중개시장 1위 차지하고 있으며 어 아 3PL이 타사물류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옮겨주는 애들을 타사물류 3PL이라고 하나 보구나 3PL 엄청난 규모와 이름인식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는다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거는 여기 DividendSafe.com 뭐야 여기 있던 거네요 글이 비슷하네요 비즈니스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한다 오 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음 아 차가 조금 오래돼 보이는데 회사가 오래돼서 그런가 뭐해 이거 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 뭐야 오랜 기간 동안 음 운영 마진 성과 기반 뭐지 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에 쇠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됐다 경쟁이 심해지겠죠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넓어지니까 열심히 하겠죠 우와 얘네들이 이게 뭐야 가장 큰 어 좋고 아 모르겠다 하하하하 아무튼 이런 업체중에서 뭐가 많다 이거 같은데 사이즈가 크다 음 응급망 운송업체 광범위한 고객기반 음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운영 업계 최고의 수익성 투자 자본에 대한 인상적인 수익률 긍정적인 현금 흐름 회사가 분기별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고 매년 증가했다 3PL 시장집에 아 어렵네 아무튼 트럭 회사네요 트럭 회사 택배 회사 음 택배 중개 회사 택배 중개 회사 어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는 트럭 같은 거 안 갖고 있다 그러지 않았나? 음 뭐야 음 암튼 뭐 택배 회사인가 보네요 지금 배당 수익률은 2.4% 안전하고 배당성장은 4% 정도 예 이 정도 되나 보네요 자 오늘은 아 그래도 이런 거 좀 볼까요 패스트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패스트 그래프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CHRW 몇 점이나 되려나 아 아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 아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 택배 됐고 CHRW 봤던 거 같긴 한데 다 까먹죠 뭐 2.8 맞아요 여기서 점수가 좀 낮았던 거 같아요 CHRW 나스닥 GS 뭐지 음 여긴 그림은 참 멋있는 걸 써놔요 요약된 것 간단하게만 볼게요 적정 가격보다 17% 싸다 증가한다 안정적인 배당 어닝은 10년으로 놓고 보면 어 파란 선에 비해서 아래 있으니까 괜찮다 주가 지금 싼 편이다 주가가 그리고 캐시는 캐시도 가지고 있는 캐시에 비하면 싼 편이다 파란색에 비해서 싼 편이다 뭐 그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얘네 CHRW 앞으로 얘네가 운송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 예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